오늘은 인형 특집이에요. 인형? 네. 조기 인형. 조기 인형. 원조 팝 인형. 무슨 소리야. 나 알토란 너무 재미있게 봐요. 무슨 알토란이에요, 내가. 만물상이지. 그럼. 알애들. 내가 볼 때 과잉정보 같아.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? 그러면 그때 그빡하고 편지 준 건. 뭐야, 아파. 일곱 편 나간단 말이에요. 이 얘기가 처음인데? 네, 그때 안 받았잖아요, 그래서. 왜 안 받았지? 두 중이에요? 그때 안 받았어? 네? 집에 던져버렸어? 자꾸부 농담을 하니까 집이 진짜로 믿지 않아요. 무슨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. 일산 대화동으로 가서 저녁 한 끼 함께 하시오. 이거 봐봐요. 너무 예쁘잖아요, 봐봐요. 왕이야. 아까 백화점 없어? 백화점이요? 명중 백 하나 사줘. 이번에는 바래시켓지가 않아요. 오늘 씨를 하고 있어. 뭐야, 데이트하는 것 같아, 둘이. 그때가 하얀 백이었어요. 오제 털점이 어깨까지. 나는 공주에서 볼 수 있는 방심이 아니잖아.